기출문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입니다. 먼저 테이블을 완성하기 위해서 회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청명 필드를 선택하셔서요.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덱스에 오신 다음 회원 번호는 다르지만 같은 이름이 입력될 수 있도록 더블 클릭하셔서 네 같은 이름이 입력될 수 있다 중복 가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G, S, C, D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되는 값을 제한을 두실 때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사용하는 거고요. 인 연산자를 사용하셔서요.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G, 심표, S, 심표, C, 심표, D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감옥 필드는 감옥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AA01처럼 영어 대문자 두 자와 입력 마스크에다가 대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크다라는 연산자 기호 넣으시고요. 그 다음 필수적으로 입력하라고 했고 영문 대문자라고 했으니까 L, L 두 자리 입력하시고 숫자 0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입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 레코드가 추가될 때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자동으로 기본값에다가 날짜가 데이트라는 함수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함수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회원이 월 회비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입력할 납부 여부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납부 여부 필드를 추가하실 거고요. 단 납부 여부의 입력은 납부했을 때 True로 클릭하여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True 값, False 값, Yes, No로 이용하시면 되죠. Yes, No 형식으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겠습니까? 예 누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감옥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감옥 테이블에 감옥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탭을 클릭하신 다음 콤보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목록 값을 직접 입력하실 거니까 감 목록으로 바꾸시고요. 행옥번에다가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되세요. XS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엑셀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컴퓨터 일반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우리 데이터 시트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눌러보시고요. 감옥명 필드를 이렇게 콤보 상자 누르시면 입력한 내용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회원 테이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상세 구분 필드 테이블 더블 클릭, 그 다음 과목 필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은 회원 테이블의 구분 필드는 상세 구분 테이블의 구분 필드를 참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 구분의 구분 필드를 회원 테이블의 구분 필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은 유지할 거고 값도 변경하라고 했고요. 삭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다음은 회원 테이블의 감옥 필드는 회원 테이블의 감옥 필드는 감옥 테이블의 감옥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 코드를 선택하시고 감옥 필드로 드래그 하신 다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업데이트 삭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택 안 하시겠죠? 만들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관계 작업하셨던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 등록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폼 속성의 기본 보기를 속성 시트에 가셔서 모두 탭에 가시면 기본 보기가 현재 단일 폼인데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연속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속 폼 선택하시고 탐색 단추가 나타나지 않도록 형식에 가셔서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니요로 바꿔주시고 본문의 모든 컨트롤의 가로 간격을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 정렬에 가셔서 크기 공간에 가셔서 가로 간격을 같게 하시면 되겠죠. 문제의 가로 간격이 모두 같도록 가로 간격 같음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에 TXT 할인율을 선택하시고요. TXT 할인율을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퍼센트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가셔서 현재 표시되어 있는 컨트롤 원본에서 마우스 오른쪽 학대 축소하셔서요. 는 할인율 필드를 연결하실 건데 M% 연산자 이용해서 퍼센트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퍼센트 표시했고요. 오른쪽으로 텍스트 맞춤을 설정하시오. 형식 탭에 가셔서 텍스트 맞춤을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에 TXT 수강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 금액을 선택하신 다음 탭이 정지하지 않도록 기타 탭에 가셔서 탭 정지를 안요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폼 바닥글에 TXT 월 회비 평균 컨트롤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표시가 되는데 데이터에 가서 확대 축소 컨트롤 원본에서 평균값을 표시하는데 형식이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는 포맷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OR MAT 그 다음 평균값을 구하셔야 되니까 AVG 가로 열고 AVG에 대해서 가로 여셨고 안쪽에 필드는 월 회비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대가로 닫고 에버레지에 대한 평균을 닫고 심표 그 다음에 형식은 샵 컴마 샵샵 0원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문자 앞에 기호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아 기호가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박대 축소 한번 가겠습니다. 맨 끝에 포맷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혔네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디자인의 포보기 한번 가보시면 월 회비 금액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기타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원 등록 내역 포밀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TXT 수강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수강 금액에 대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컨트롤 온번에다가 작성하시면 돼요. 컨트롤 온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하시고요. 첫 번째 수강 개월 필드를 가져다가 곱하기 멀 해비를 곱하실 거고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필드를 가져다가 100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수강 금액의 형식은 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가서 표준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 소수 자리수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고요. 다시 한번 회원 등록 내역 포밀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가셔서 구분 필드의 시기 G이면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형식 탭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구분 필드, TXT 구분에서 TXT 구분 필드 컨트롤의 값이 G이다면 영문자 G와 같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본문 모든 컨트롤의 글꼴을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작업하셨던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분별 회원 내역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 머리끌에 제목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신 다음 문제 회원 감옥명 위에서부터 드래그 하시면 될까요? 성명부터 적당한 위치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 텍스트는 구분별 회원 내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속성 시트에 가셔서 글꼴 이름은 형식의 글꼴 이름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서체 글꼴 크기는 24 텍스트 맞춤은 텍스트 맞춤에서는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은 점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선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구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바꿔주시고요. 다시 정렬 추가하셔서요. 회원 본홀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합니다. 다음 세 번째 본문에 txt 구분을 선택하시고 구분과 상세 구분 필드의 값이 화면과 같이 구분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상세 구분을 가로로 묶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대 축소하셔서요. 구분 필드를 가져다가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가로 열고 m% 연산자 그 다음 상세 구분이라고 입력하시고 m% 연산자 가로 탁고 구분과 상세 구분을 연결하는데 가로로 상세 구분을 묶어주시는 작업이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구분 바닷글 영역의 높이를 구분 바닷글 선택하시고요. 형식에 가셔서 높이 값이 현재 0인데 문제에선 0.3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실선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하나 그리실 거고요. 위치가 구름 바닷글에다가 그리실 거고요. 화면에서 좀 더 크게 반듯하게 실선이 될 수 있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 좀 삐트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선을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구분 바닷글에 반듯하게 그려질 수 있게끔 드래그 하시고요. 네 되셨고요. 그 다음 다시 속성 시트 제 화면이 좀 작아서 좀 이렇게 구분 속성 시트 창을 닫았던 거고요.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을 라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뒤에다가 구분 선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닷글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확대 축소 가신 다음 등호 입력하시고요. 전체 한 칸 띄워야 되겠네요. 전체 M% 연산자 이용해서 페이지 S 붙이시고요. 다시 M% 연산자 쪽 한 칸 띄워서 쪽 중 한 칸 띄워서 큰 따옴표 닫으시고 M% 다시 페이지 그 다음에 쪽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하신 내용 인쇄 미리 보기 가셔서 제목 그 다음에 구분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폼에서 회원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보기 가셔서요. 회원관리 폼에서 CNB 조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CNB 조회에서 목록을 선택하면 이벤트에 체인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인지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작성기 누르셔서요. 조회가 변경이 있다면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폼에서 필터하겠습니다. 속성이니까 꼭 등호가 들어가시고요. 구분이 구분필드가 누구랑 같냐 라고 물어볼 건데 CNB 조회랑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고요. CNB 조회는 문자 구분필드가 문자 속성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주시고 M% 그 다음 M%를 이용해서 컨트롤 상자는 컨트롤 구분이 필요하시죠. M% 이용해서 구분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십니다. 현재 작업한 필터원 속성은 추륵값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클릭할 때마다 자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원관리 폼에 보고서 보기 CMD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To Command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캡슬라기 좀 켜져있어 끄도록 하겠고요.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Open Report 입력하시고요. 보고서 이름은 구분별 회원 내역 이라고 입력하십니다.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따로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벤술 저기 커리를 만들기 커리 디자인 가실 거고요. 그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회원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감옥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두 개 테이블 가져오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회원 번호가 필요하시고 성명 그 다음에 감옥명 월해비 그 다음 가입일 그 다음에 만료일 필드를 가져오십니다. 그 다음 어느 달에 가입했는지의 판단은 가입일 필드에다가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입일은 날짜 연 월 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월을 추출해서 여기다가 따로 조건을 먼스함수를 이용해서 가입일에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고 이 조건의 매개의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겠습니다. 그래서 조회 월 입력 이라고 매개 변수 문구 입력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5월달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은데요 라고 했더니 회원번호 성명 그 다음에 감옥명 그 다음 월해비 그 다음에 가입일 그 다음 만료일 표시가 되는지 전체 레코드가 현재 제시된 그림과 같이 5개인가요?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 예 눌러서요 현재 작업하신 커리는 문제에서 가입 월별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 월별 조회라고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번째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닫기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얘는 마법사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테이블이 하나라서 커리 마법사의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이용할게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커리에 가셔서 회원 등록 내역 커리를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건 구분입니다. 구분을 핵머리끌로 그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열 머리끌은 컴퓨터 일반 액세스는 감옥명입니다. 감옥명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교차하는 부분에 제가 선택을 안 한 것 같아요. 교차하는 부분에 다가는 개수를 구할 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회원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하시고 다음 한번 눌러 보시고요. 우린 다시 수정을 좀 하실 거고요. 커리 이름을 감옥 구분 및 감옥 띄어쓰기 안 되어 있네요. 감옥별 인원수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한번 눌러서 현재 작성이 되어 있는데 수정할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보기에 가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상세 구분이 좀 안 들어와 있네요. 상세 구분 하나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학계 번호는 필요하지 않을 것 해운번호는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핵머리끌에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상세 구분필드를 하나 추가하실 거고요. 핵머리끌로 추가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열머리끌에 감옥명이 맞고 합계 합계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네요. 그냥 범위 정해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 가시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상세 구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액세스 엑셀 데이터가 전체 코드가 4개 맞습니까?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가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회원 테이블과 감옥 테이블 가져오시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감옥 코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감옥명 더블 클릭 그 다음 인원수를 구하실 건데요. 인원수는 뭐 회원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좀 구할까요? 개수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원이 10명 이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 번호에 가서요. 가지고 조건이 크거나 같다 10이라는 조건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하시면 네. 감옥 코드와 그 다음에 감옥명과 인원수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별명을 좀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번호의 개수가 아니라 인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요. 우수 과목이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술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